다음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온 소식인데요. 공동묘지 발굴 현장에서 수갑이 채워진 해골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보실까요? 기원전 8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발굴 현장인데요. 올해 초 이곳에서는 최소 80개가 넘는 해골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하나같이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도자기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의 해골도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권력 다툼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집단 처형됐을 가능성을 포함해 여러 가설을 세웠는데요. 검증을 위해서 DNA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담겨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